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스틴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볼 부분은 술과 관련된 문화 아니면 종류 이런 것들이 명칭들인데 우리 1단원에서 수업시간에 술과 카페에 대한 게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명칭 부분 많이 빠졌기 때문에 통칭은 있었지만 그래서 그 명칭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고 또 애주가들한테는 더 큰 상식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지도거든요. 이제 북부지방을 보세요. 우리 지구상에서 북부지방이 러시아 지방이죠. 굉장히 추워요. 술이 우리 내부를 따뜻하게 하는 면이기 때문에 북부지방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지내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캐나다 보이시죠. 캐나다 좀 진해요. 역시 가장 진한 부분은 러시아인데 여기 참고로 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쪽에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선진국이죠. 다이아몬드의 관국이죠. 아실 텐데 호주도 해당돼요. 이 나라들은 다 열대성 기후, 아열대성 기후, 냉대기후 거의 한대기후까지는 아닌데 여러 기후를 툰드라까지 겪기 때문에 겨울에 아마 소비량이 좀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좀 시원한 맥주가 필요하겠죠. 그래서인지 사계절이 뚜렷하면서도 날씨가 좋은 선진국에서 이렇게 먹는 경향이 강하네요. 보이시죠? 자 술에 대한 그림들 나오고 그 다음 들어갑니다. 자 위에는 리컬이에요. 리컬은 아마 우리 1단에서 배웠을 거에요. 리컬. 자 술에 대한 통칭이에요. 리컬스토얼. 그러면 술 파는 주점이죠. 자 리컬스토얼에서 우선 첫번째 위스키가 들어옵니다. 지금 위스키가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첫번째 스카츠 위스키, 그 다음 아이리쉬 위스키, 그 다음 아메리칸 위스키가 있거든요. 스카츠 위스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고급이라고 생각하고 맛을 즐기는 편이고 실제로도 좀 고급이고 역사가 더 오래됐어요. 아이리쉬 위스키는 여기 보이는 대로 우리한테는 조금 낯선 모습인데 영국의 북서부지방에서 처음 유래가 됐는데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좀 드물데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못하겠어요. 너무 세서. 스탠다드형이 있고 12년산이 있고 그 다음에 골드가 있는데 역시 골드가 제일 세겠죠. 스컷 위스키 다시 한번 올라가 봐요. 이름 다 아시는 걸거에요. 존 윙워컬, 발렌타인, 시바슬리걸, 그 다음에 뭐에요? 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것들, 그 다음에 해외에서도 유행하는 것들이에요. 맨 끝으로 아메리칸 위스키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버본이라고 해요. 버본, 버본. 두가지가 유명한데요. 첫번째가 진비미구, 잭다니엘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굉장히 싸구려 위스키인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비싸게 팔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즐기는 건 잭다니엘이거든요. 잭다니엘과 이제 코카콜라를 집어넣어서 잭콕을 섞어서 그러니까 만들어 먹는 게 조금 맛이 유연하고 부드러워요. 자 우리 그 다음 걸로 가볼게요. 그 다음 걸로 가면 이제 브랜디가 나오죠. 자 브랜디 외. 브랜디 외의 나머지들은 이거 좀 이따 볼 거고요. 브랜디가 꼬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계는 뭐냐면 브랜디 이꼴 꼬냑이에요. 그러니까 브랜디가 영어적인 이름이 있고요. 꼬냑이라는 거는 프랑스 쪽 이름이겠죠. 거기서 유래된 술들이 많은데 영어 발음으로 저는 이거 케머스로 뭐라고 읽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케머스로 읽는데 자 까뮤라고 그러죠. 그냥 까뮤 그러면 알아들어요. 그 다음 레미 마르틴 이렇게 하지 말고 레미 마르 땡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다 비싸요. 그 다음 헤네시가 있고. 그 다음에 아르마니악 브랜디가 있어요. 해외에서는 아르마니악 브랜디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 브랜디에서는 이제 보시면은 이 대표적인 것들만 엮어놨고요. 글리코어라는 게 또 다른 스플링이 좀 다르죠. 이거는 칵테일 바용인데요. 여러분들이 명칭으로 별로 부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탄산이나 아니면 다른 소다수들하고 섞어서 즐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건 발음이 이렇게 돼요. 크렘드 카카오고요. 크렘드 망때라 그래요. 그것만 좀 알아도 되세요. 달짝지근하게 맛있게 만드는 거라서 칵테일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 럼주는요. 옛날에 해적들이 많이 먹었다는 굉장히 독한 주예요. 대표적으로 바카디가 있죠. 아마 80도 정도 하는 걸 넣어 있는데 여러분들 막 술 넣으면 식도가 타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칵테일 쇼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 술 중에 하나가 바카디예요. 굉장히 셉니다. 그 다음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즐긴다는 보드카가 있어요. 여기 데킬라도 사실 있어야 되는데 데킬라는 남미 쪽이거든요. 그런데 데킬라는 제가 여기다 집어넣지 않았어요. 자 보드카 그 중에서 스미르노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앱솔루트도 있는데 두 가지가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거라서요. 앱솔루트도 원래 이가 붙어야지 원래 뜻은 맞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스미르노프도 있어요. 스미노프라고 얘기를 하다가 스미르노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드카는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마신다면 스미노프 아니면 앱솔루트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칵테일인데요. 칵테일 이전에 여러분들께 데킬라를 좀 소개를 할게요. 데킬라는 멕시코에서 유래를 했던 남미의 대표적인 술이거든요. 한 약 40도 정도 돼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보드카랑 솔직히 비교가 조금 안 되는데 제가 먹어본 술 중에서는 보드카랑 데킬라가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멕시코 사람들이 처음에 먹을 때 소금과 라임 또는 레몬을 가지고 같이 곁들여 먹었거든요. 쓴맛이 굉장히 강한데요. 쓰고 굉장히 강한 맛을 좀 중화시키려면 신맛과 그 다음에 짠맛이 좀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옛날에는 소금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대요. 노동자들한테. 그래서 좀 더러운 얘기 같지만 옛날에 멕시코나 아니면 남미 노동자들은요. 소금 대신에 자기의 손등이나 아니면 팔에 있는 땀을 핥아 먹으면서 이 술을 즐겼다고 합니다. 데킬라는 좀 독해요. 일반적으로 완샷으로 이루어지고요. 레몬을 어떻게 먹든 아니면 소금을 어떻게 먹든 상관없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차례는 상관없어요. 소금을 약간 여기다 뿌려요. 그 다음에 먹는 거거든요. 마신 다음에 먹고 그 다음에 레몬즙을 입에다 넣고서 그 다음에 캬. 이게 일반적인 데킬라의 모습이에요. 아마 우리나라보다 서양 사회 가면 훨씬 더 많이 먹게 될 거예요. 종류는요. 종류를 한번 제가 읊어볼게요. 자 호세코 엘보가 있어요. 가장 유명해요. 이건 저도 즐겼었고요. 옛날에. 그 다음에 사우자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페페로페즈가 있어요. 그 다음 투핑걸스가 있고요. 투핑걸스는 두 개의 손가락이죠. 그 다음 마리아치도 있고 그 다음 페이트런도 있어요. 어 한번 써보세요. 거기다가 호세코 엘보, 사우자, 페페로페즈, 투핑걸스, 그 다음 페이트론, 그 다음에 마리아치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명칭은 딱 보이니까요. 네. 다른 거 먹으면 사실 조금 여러분들이 낯설하거나 더 독해서 싫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제가 추천해드리는 술로 여러분들 한번 즐겨보세요. 자 이제 칵테일 나왔는데 칵테일 보면요. 이제 진토닉이 있죠. 약하게 마시는. 뭐 지금 이렇게 여러가지 나왔다는데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해주기 좀 그렇고요. 어... 이 명칭을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베르무스라 그래요. 일반적으로요. bird mouth가 아니라 베르무스라 그러는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많이 먹고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찾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은 마르티니. 그죠? 마르티니. 마르티니 하면 압니다. 그 다음 맨하탄. 아메리칸 위스키 아까 보셨죠. 저니 워컬 같은 거 가지고 이제 스위트 베르무스랑 섞어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어... 마가리타도 있고요. 마가리타는 뭘로 유명하냐면 여러분들 데킬라를 집어넣기 때문에 좀 유명해요. 데킬라의 쓴맛이 나면 강한 맛을 좀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마가리타를 굉장히 여성분들이 많이 찾는 편이고 블러드메일은 모르겠어요. 저도 시도해본 적이 없어서. 위스키 사워도 있지만 이거는 뭐 레몬주스랑 섞었다는 게 좀 특징이 있고요. 어... 대중적인 것 중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블랙 러시언이 있어요. 음... 이건 보드카랑 커피를 섞은 거거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아이리쉬 커피가 있죠. 영국 사람들이 커피를 이렇게 많이 마셔요. 커피하고 아이리쉬 위스키를 같이 마십니다.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초코렛도 술 들어간 초코렛 보셨죠? 여러분들 그게 요거를 갖다가 섞어서 만든 거나 마찬가지래요. 커피의 맛이 초코렛 맛과 약간 비슷한 게 있죠? 그거랑 그거를 응용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번 시도해보셔서 괜찮습니다.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문제가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커피를 좋아하지만 요걸 섞어서 마시면 얼굴이 많이 홍조가 돼서 쪽팔려서 못하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는 맥주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적인 유럽서부터 그 외에 서양 사회의 술 문화와 술 종류를 좀 볼게요. 자 네덜란드가 있죠. 네덜란드가 이제 비울카페를 개발하여 벨기에로부터 수입한 각종 양조주를 판매한다고 했죠? 이 벨기에가요 각 서양의 양주를 만드는 데 원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웬만한 맥주나 아니면 양조주를 만들 때는 벨기에로부터 거의 수입을 해와요. 그래서 원천지가 알고 보면 유럽에서는 벨기에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벨기에 맥주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맛있고요. 종류도 많아요. 그 다음 독일에서 판매되는 맥주들의 순위들을 보면요. 그 안에 다 벨기에의 중심의 맥주들이 중심을 이루거든요. 자 첫 번째 우리한테 가장 대중적인 맥주가 뭐냐면은 하이네켄이에요. 이제 북부는 진을 좀 마신다 그러고 남부는 맥주를 마신다 그랬죠? 남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살아요. 자 하이네켄이 유명한 거고 우리가 말한 진에서는 이제 볼스 주네 라는 게 있어요. 자 발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볼스 주네 어 좀 외워두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볼스 제네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그건 그거는 말고 원래 고유명사 그대로의 명칭을 좀 외워두셔야 돼요. 볼스 주네 하이네켄 다 하시죠? 네 이제 스페인으로 가볼게요. 스페인은 이제 남부와 동부는 상그리아를 주로 소비한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요. 상그리아는 포도주를 재생했다는 게 뭐냐면은 질이 좋은 포도주는요. 직접 자신들이 와인으로 즐겨 마셔요. 근데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들은요. 아니면은 어디서 남은 포도주들은 전부 다 재생을 다시 해요. 그래서 상그리아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재생해서 만든 술이 상그리아인데 이제 도수도 좀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단맛도 훨씬 강한데 이 사람들은 이걸 저 많이 즐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스페인은 상그리아를 많이 즐기는 편이고 이제 맥주로서는 유명한 게 에스트렐라 담바르셀로나예요. 뭐 그대로 읽으시면 되죠. 쉬워요. 마트 가면요. 다 있어요. 요즘요. 우리나라 마트에도 세 개의 맥주를 다 나와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아마 즐거울 거예요. 전부 다. 자 스위스로 가볼게요. 스위스는 대표 맥주고요. 룩앤브로이가 있죠. 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팔고 있는데 자 전통 맥주는 아이오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스위스 사람들이 옛날에서부터 먹어둔 맥주인데 이 아이오프가 사실 종류도 여러 가지고 정말 맛도 가지가지거든요. 독일에서는 지금 몇 년째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게 알고 보면 아이오프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1위를 하고 있는 맥주가 스위스 맥주라는 거. 그 다음 이제 순위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벨기에 맥주라는 게 좀 신기하죠. 보면요. 뭐 금빛 맥주 흑맥주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여기는요. 여성용 맥주도 따로 있어요. 이브라는 게요. 여자들이 좋아하나 봐요. 먹어본 적 없습니다. 저도요. 그 다음에 아펜젤러 비얼. 그 다음에 이팅거라는 게 있어요. 이팅거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술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프랑스. 와인으로서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죠.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제가 와인 부분을 뺐어요. 왜냐하면 와인은 종류도 많고 명칭도 굉장히 읽기가 힘들뿐더러 그 다음에 각 공법에 따라서 나눠지는 분류가 너무 상세해서요. 사실 와인은 제가 술 분야에다가 넣기 좀 힘들었어요. 와인은 이제 프랑스가 유명한 건 알고 있는데 또 브랜디도 유명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랜디는 아까 얘기했지 까뮤가 있고 뭐와 있고 말씀드렸는데 과일 발효액을 증류한 거예요. 브랜디는요. 그래서 위스키랑은 좀 다른 점이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 대표적인 깔바도스가 있어요. 깔바도스가 있고 핀란드로 가볼게요. 핀란드는 술 소비량이 적은 교육 선진규로 그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도 꼭 넣고 싶어서 흑곰 맥주라고 이제 요 맥주에 보면요. 곰이 굉장히 사나운 모습으로 사람을 위협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유치한 그림의 맥주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어요. 제가 유럽에서 먹어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맥주냐. 제가 까루라 그러는데 한번 드셔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넣은 거고요. 이제 벨기에 보세요. 벨기에는 와인 생상이 불가하대요. 와인 생상이 불가하다라는 거는 그쪽에서 나는 이제 포도나 아니면 그 외의 것들이 프랑스나 다른 나라와 좀 다르기 때문에 맛있는 와인을 만들기에 원료 자체가 좀 부족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지 맥주가 굉장히 발달됐거든요. 맥주에 대한 원료나 그 외에 나머지에 대한 원료를 주로 벨기에서 수입한다 했잖아요. 자 그 대표가 뭐가 있어요? 호가든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아하죠.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호가든. 이게 벨기에 맥주입니다. 그 다음 덴마크로 가볼게요. 최초로 양조 라거 맥주를 생산했는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게 다 라거예요. 라거 말고 그 반대 것은 에일 맥주라고 그러거든요. 발효 과정이 다른데 얘네들이 이제 자랑으로 항상 여기 있는 맥주가 칼스버거거든요. 굉장히 처음에 톡 쏘는 맛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가지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칼스버거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트에 가면 다 살 수 있어요. 까루는 없는 것 같아요. 까루는 없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맛보세요. 네 이제 독일로 가볼게요. 맥주 선진국이죠. 종류만 4천 개가 넘는데요. 어릴 때부터 맥주를 마시기 때문에 소비량이 좀 많은 편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조절할 줄 아는 문화가 있어요. 술을 절제하는 문화 10시까지만 판매해요. 전부 다요. 네 그 이상은 살 수도 어쩔 수도 없습니다. 첫 번째 크롬바커가 있죠. 우리나라에 좀 들어왔어요. 우선 캔이나 아니면 병의 모양의 형태가 굉장히 멋있는 굉장히 심플하고 이쁘죠. 그래서 먹게 됐는데 즐기게 되는 맥주가 크롬바커고 그 사람들이 즐기는 맥주 중에 필스나 필스너가 있어요. 자 발음은 필스 또는 필스너라고 하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것도 좀 비슷하죠. 와이첸 비얼 이 더블유 발음이요. 우리 비엔더블유 알죠. 베베 이렇게 얘기해요. 베베 이게 비엔더블유거든요. 위 발음이에요. 독일어식은요. 와이첸 비얼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건 와이첸 비어가 있죠. 자 와이첸 비얼 그 밑에는 또 뭐가 있냐. 베를리너 와이체가 있어요. 자 읽을 때 세간의 바이체라고 읽어요. 바이체. 그죠? 그래서 베를리너 와이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밑에 있는 예거 마이체는 우리나라도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초록색 납작한 병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원래 허브술이에요. 치료용으로 만든 약술인데 사람들이 달콤한 맛을 좀 즐기게 됐어요. 근데 많이 달아요. 저한테는 잘 안 맞더라고요. 양주는 좀 쓴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막 웬만한 이제 라떼에다 실험 많이 넣을 것만큼 달아서 좀 양주 맛이 아닌 것 같은데 먹다가 금방 취해버려요. 근데 몸에도 되게 좋답니다. 특히 장애예요. 이탈리아로 가봅시다. 이탈리아는 실제로 프랑스 다음으로 와인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와인 하나 집어넣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 요겁니다. 발음역 키안티예요. 키안티 키안티요. 좀 알아두시고 전통 와인이라서 자주 먹는 술 중에 하나예요. 나머지는 맥주인데요. 맥주 한번 볼까요. 라거엠버 그 다음 메나브레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맞는 맥주는요. 라거엠버랑 메나브레아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그 사람들이 또 먹는 것 중에서 페론이 나스트로 아 나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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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트로래요. 나스트로 네. 발음 못하겠어요. 저도 이거 마트에서 봤는데 선뜻 이제 손으로 가져가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 또 유명한 맥주가 비라모레티가 있어요. 비라모레티 자 발음하기 쉽죠. 비라 모레 띠 티라느지 않고 띠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비라모레 자 영국으로 와봅시다. 영국은요. 효소맛이 강한 에일 맥주를 선호해요. 그럼 상대적인 건 뭐가 있죠? 반대적인 건 자 라거 맥주가 있죠. 라거 맥주는 훨씬 더 부드럽고 쓴맛이 덜한데 효소맛이 강한 거는 좀 써요. 이 에일 맥주를 영국 사람들은 즐기고요. 미지근하게 먹어요. 저는 솔직히 토할 것 같아요. 많이 먹으면요. 아주 미지근하게 미지근하게 먹습니다. 그 다음 빨리 마시고 정말 많이 마셔요. 술 소비량 하면 영국을 따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영국 젊은이들은요. 술을 그냥 갖고 살아요. 대신에 독한 술을 먹는 애들은 러시아지만 그래도 영국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중에 런던 프라이드가 있고 뉴 캐소 브라운 8이 있고 그 다음 올드 스펙컬드 헨이 있어요. 저는 올드 스펙컬드 헨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참 괜찮아요. 그래도 엘리 맥주니까 라거 만은 못 한 것 같아요. 채코로 갑시다. 채코는 집에서는 즐기지 않고 사교 모임에서 융을 즐기는 편이거든요. 채코가 굉장히 동유럽 중에서는 위험한 것과 중에 하나예요. 밖에 나가서 펍이나 아니면 선술집 같은 데서 먹으면요. 여러분들 도난이나 아니면 실종이나 이런 것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나가서 드시는 건 별로 좋지 않고요. 거기서 이제 유명한 맥주는 필스노 우르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슬리보비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슬리보비체는 사실 브랜디거든요. 채코가요. 와인도 유명하고요. 그 다음 그 외에 브랜디도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식당에도 레스토랑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탈리아나 프랑스 쪽으로 사는 데 체코 게 굉장히 많아요. 가격도 저렴한 데다가 일반적으로 레스토랑에서는 비싸게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용해서 체코 와인이나 또는 브랜디를 많이 가져오거든요. 슬리보비체는 사실 아까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게 슬리보비체가 아까 여기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죠? 슬리보비체 제가 이걸 읽어드리려고요. 이건 제가 외우지는 못했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외울 수가 없었죠. 자두를 발효시켜 만든 자두와인을 갖다가요. 다시 증류시켜서 만든 브랜디네요. 좀 독특하죠? 자두를 이용해서 도수는 약 52도 정도 되고요. 아시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술도 있고 일본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냥 일본을 싫어해서 일본술은 안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중국술은 칭따오만 얘기할게요. 워낙 유명해서 지금 저희도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칭따오는 정말 맛있나 봐요. 저도 맛있다고 느꼈는데 중국인들이 그렇게 맛있는 맥주를 만들지는 몰랐어요. 칭따오 그거 외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있죠. 우리나라는 뭐가 있죠? 오비 라거 오비 라거 중에서 저는 골드라거를 가장 좋아합니다. 거기에 그나마 제일 맛있어요. 너무 부드러운 면도 있는데 자 우리 인도로 가봅시다. 굉장히 종교적인 구속 때문에 주류 구매 허가증이 필요해요. 엄청나죠? 가격표가 구비된 와인샵이 있는데요. 거기서 구매를 해야지 이상하게 다 뒤집어설 수 있대요. 유명한 거로는 와인 중에서는 백파이퍼가 있고요. 인도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게 없는데 킹피셔가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만 추천해드리고 태국으로 가면요. 길가 포장마차 주류 판매를 금지했대요. 예전은 됐었는데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거는 2시에서 5시까지 창 리오 그 다음에 싱하가 있고 라오카가 있는데 여기서 와인 중에서 쌍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좀 유명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드셔보는 게 괜찮을 것 같고 나머지 맥주는 저도 사실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태국에서는 그 다음 필리핀으로 갈게요. 아 필리핀 술 굉장해요. 맛있어요. 특히 세계 럼주 소비 1위 국가라고 있는데 럼주가 뭐가 있냐면요. 탄두와이가 있거든요. 자 어떻게 읽어요? 탄두와이 탄두와이라고 읽어요. 럼주인데요. 이게요. 럼 세계대회에서 양주 세계대회에서요. 모든 리커를 다 통틀어서 항상 1위하는 양주예요. 1, 2위를 다퉈요. 탄두와이는 진짜 몸에도 그 다음에 도수도 입맛도 세계사람들 다 맞췄다 그래서 탄두와이는 필리핀 대표적인 럼주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쎕니다. 거의 60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 제가 또 추천해드릴 게 산미구엘 우리나라 사람들도 진짜 좋아해요. 필센이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가 있는데 필센은 생각보다 별로고요. 산미구엘 라이트가 진짜 맛있어요. 라거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필리핀 나가면요. 그 다음 베트남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좀 특이해요. 봐봐요. 맥주에다 얼음을 집어넣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행시 베트남 맥주를 안 준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뭐냐면 식사할 때나 뭐할 때 맥주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베트남 맥주를 안 주고 일부러 자신들이 비싸게 팔 수 있는 서양 맥주를 팔아요. 그 때문에 그런데 한 번 드셔보세요. 베트남 맥주도 맛있습니다. 자 삼삼삼이 있고요. 이건 뭐라고 있는지는 몰라요. 저도요. 싸이공이 있고 그 다음 하노이가 있어요. 싸이공 하노이가 좀 유명한 거고 그 다음 넵모이 그 다음에 루어모이 그 다음 넵검 이름이 이상하죠? 그죠? 넵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으로는 어 이게 30도 정도 되는데요. 흥미주로 찹쌀에 약초 등을 더하여 만들어주는 술이라서 몸에도 좋은 술이 돼요. 자 요게 있어요. 요게 몸에 좋은 와인으로 유명한 방다라시예요. 베트남에서는 방다라스를 좀 먹어보는 게 좋아요. 이게 웬만한 약초보다 훨씬 더 좋은 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빈혈이나 이질이나 아니면 대장증세 또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으니까 방다라 한번 드셔보세요. 그렇게 센 편 아니랍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 외의 섬들이죠. 자 길거리 음주가 금지되어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끌려가요. 신분증 검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술 가게 모두 닿습니다. 여기는 판매처가 따로 있어요. 여러가지 이름이 있는데 버터샵이 있고 리쿠이드샵도 있고 리컬랜드도 있고 덴 몰피스라고 얘기합니다. BWS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글씨가 써져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4X가 4개있죠. 그래서 4X예요. 그 다음 빅토리아 비터가 있고요. 포스톨스는 선생님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빅토리아 비터까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일반적으로 4X가 가장 유명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뉴질랜드는요. 직접 맥주를 만들어 파는 아이리시 펌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아이리시 사람들이 술 제조나 아니면 독특하고 테스트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처럼 개인적 취향에 맞춰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공장설비같이 구비를 해놓죠. 그러고선 만들어내서 펌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팔거든요. 스팅거가 있고요. 스타일라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드스톡 버본 콜라가 있는데 저도 잘 모르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고 있는 것 중에 보드카 크루저가 있죠. 아마 아실 거예요. 맥주병에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맛이 좋죠. 탄산과 보드카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 생각보다 잘 취해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거고 뉴질랜드 걸로는 보드카 크루저가 우리한테는 가장 유명한 것 같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스팅거 있죠. 스팅거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고 이제 끝났네요. 이제 할 게 없네. 여러분들 술 강의 잘 보셨어요. 술에 대한 문화와 술에 대한 여러가지 종류들 명칭들을 봤거든요. 서양세에 나가다 보면 아마도 술을 많이 마시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조금이라도 더 알면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알아두면 쉽게 주문할 수가 있겠죠. 쉽게 살 수가 있고 마음가짐이 결계는 여러분들 지식과 맞물려야지 여행을 잘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좀 외워두시고 명칭도 한 번씩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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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